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6분 새벽 1시 6분이에요 보세요 참 밝죠? 오후 1시 6분이고요 지금 은주의 방 8회를 찍으러 왔어요 8회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은주의 방 촬영을 왔습니다 네 은주의 방 촬영을 왔는데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누나의 방에 입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카메라에 신경쓸 여유가 없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있다 주차 금지 여러분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속도를 찍어요 한번 보여줘 속도 한번 보여줘 여기 양쪽 사이드미러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오른쪽 사이드미러 보는 게 어려워요 이게 왼쪽은 좀 가까운데 오른쪽은 좀 어렵더라고 면허 딴 지 얼마나 되셨지? 면허 딴 지 지금 한 달 한 달 됐는데 그것도 지금 겨우 겨우 땄어요 74점으로 유턴이 없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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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유턴이라고 이게? 어 여기 왼쪽에 왼쪽에 아 있네 유턴은 아니다 좌회전인데? 어 그럼 더 가자 갔다가자 이래서 이래서 태용이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 뭐 익숙하네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아도 큰 무리가 없네 얼마 만에 남으신 건? 지금 제가 마지막 도로 시험 본 게 내 눈에는 네가 활동 도중이었으니깐요 한 달? 한 달 만에 잡았죠 근데 그것도 한 2주 만에 운전대 잡았던 거예요 내 눈에는 그 시험 보러 간 것도 방지턱은 조심히 하고 엑셀 밟고요 엑셀 밟을 때도 확 밟으면 안 돼 서서히 밟아야 돼 오케이 이러다가 나한테 집 갈 때 내가 운전하라는 건 아니겠지?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지옥열차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저렇게 맛있다 아니 사실 제가 갔다가 찍고 있구나 한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한 바퀴를 더 돌았는데 이번에 좀 이제 새로운 노트로 해가지고 이번엔 좀 약간 위험했어요 약간 좀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었고 이번에는 전방 주차가 아니고 후방 주차를 했는데 어렵네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은주의 방 승진이가 승진이가 쏩니다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커피차를 먹고 있는데 츄러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죠 츄러스? 한 시간 전 아 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반죽했잖아 어 직접 반죽도 하시고 반죽 내려가지고 직접 다 만드신 건데 정말 대단하네요 어 근데 진짜 한 더 먹을까 츄러스? 큰일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지금 아마 애들은 다 열심히 메이크업 다 받고 이제 거의 수정하고 있을 텐데 조금 이따 영상통화 한번 해볼게요 안녕 어 이제 촬영이 모두 끝났어요 와아 어 원래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촬영을 할 줄 몰랐는데 어 그렇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커피차도 오고 그리고 어 분식차도 오고 그리고 핫도그차까지 이렇게 저녁에 또 오게 됐네요 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조금씩만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그러고 어 오늘 어 촬영 잘 했으니까 여러분들 은주의 방 어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또 봐요 안녕 고생했어 안녕 안녕